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중간에 찍어서 이제 너무 잘 아는게 다 사왔어요 더 기다려야 하는데 더 빅토리로 넘어갈 수 있을거 같아요 오늘 날이 왔어요 오늘 날이 오지마다 오후에 온다고 하는거지 오지마다 너가 오지마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오지마다 오지마다 야 nerd 소주들 얘 왜 안 들어가? 구멍이 크기가 다른가? 오빠 가자, 가 감사합니다 revelation 등산이 힘든거 보다 날씨가 추웠나? 더웠어 오늘 색깔 진짜 이쁘다 싫어요? 바람 많이 안보여 여기 먹어도 되겠는데? 좋네 나 또 날아간다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기본도 크다 보니 기본도 안 큰데? 먹어보자 먹어보자 기본도 오는적이 나 응 맛있어 개인적으로 오는적이 맛있는거 같아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매운데? 맛있어 맛있어 나도 깜짝나서 아 고추를 먹었어? 응 그러니까 8천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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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심심해 응 맛이 심심해 햄이 없어서 그래 4천 들어가 있는거야? 아 햄이? 신다 아니네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주식에 들어가 있네 주식에 들어간거야 아니야 뭐야? 응 응 안생일아 눈이 피는 중 무게의 중독 마리 아치 enden 기회를 안에서 희생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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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쁘네 진짜 이쁘네 맛있다 맛있어? 응 내가 당는 거 같다 잘 못 나온 것 같은데 한라봉이 가능한 것 같잖아 이게 한라봉이잖아 진짜 당근이야 그러니까 녹화가 안 나왔네 맛있네 근데 맛있네 여기서 사진 찍어도 이쁘다 응 찍어볼까 날씨가 일단 도로를 통과 일단 도로를 통과 봐봐 큐리가 큐리가 진짜 잘 안 나왔네 진짜 잘 안 나왔네 진짜 잘 안 나왔네 진짜 잘 안 나왔네 뭐야 생각보다 너무 좋다 흠 이거 봐 너무 예뻐 와 이거 봐라 짜잔 짜잔 그러니까 잠을 잡지 이거 다 뭣었지 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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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고나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청양고추 맛있다 고춧가루 주말에 또 잘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잘 먹으러 갈 거에요 많아진 건 과일에 또 잘 먹니 너는 잘 먹더라구요 오늘 이 영상은 입에서 잘 먹어요 풍선이 너무 맛있어 복수나과 자막을 먹었고 표정 괜찮을 거 같은데 자막 이거 사고 그걸 마주와봐 어 이거 안 사네 이게 더.. 이게 더 센 거구나 이거 하나 하는 게 낫지 않았던데? 이거 하나야? 이걸 어떻게 먹어? 이거 한 세 개 하는 건데 이거를? 아 2리터네? 아닌가? 이거 먹으려면 나 집에 먹을까? 쌀잉 점심 숙주로 구워도 grieving 그리게 갈 수있다 반찬 이 정도는 대단하다. 미친 사람들. 테이블링 서버가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. 그치? 진짜 미친 사람들. 하현입니다. 주기적으로 할머니 약을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. 다 드셔가지고 그거 약지울었지. 안 쓴 거잖아. 이거 광구야? 독일 간 광구야. 이건 너무 쎄네. 잠깐만 이건 너무 쎄네. 이거 안 돼. 이거 숟가락이 뿌려져. 이거 맞아? 초콜렛이 나온 것 같아. 이건 초콜렛 무슨 게? 하... 이거 진짜 추워. 너무 추운데? 아이는 괜찮은가? 이게 뭘까? 귤은 아닌 것 같은데? 나도 돼. 안 될까? 몰라. 근데 새가 먹는 건데 뭐 알았다. 어, 의사 찍으면 예쁠 것 같아. 지금? 여기가 진짜 예뻐. 응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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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내가 쟤 소리에 깼잖아. 근데 오늘 너무 춥다. 그치? 고우. 응? 우와, 춥다. 좋다. 하셨다고 했으니까. 갑자기? 진짜 날씨 좋을 때만 있다 봤네? 그러니까. 주말에. 그치. 어제까지 꽉 쪄다. 어? 그렇게 써있어? 응. 쿵쿵. 쿵쿵쿵쿵. 쿵쿵쿵. 막 thé templates. ATTRABE. 왜 집 offering all thearpol Polic effects? 고기육수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치, 고기육수를 먹으러 왔어요. 아, 식사했어, 저메. 어, 식사했어. 식사했어. 아, 어묵국수. 나도 credits. 그래. 먹어볼걸? 우와. 여기 당그라고? 응. 이걸 당그라 andra. Got to? 응. 예? Le玉 신 거 아니야? 별로 안 신 거니까 당그라라고 начала. 모지르기 우리 모지르기 이번엔 모지르기 뒤줄 알고있다 되게 맛있어 아주 맛있어요 생각보다 더 맛있네 오! 안쓰다 너무 맛있어 약간 돌코치라면 그런 느낌 ㅎㅎㅎㅎㅎㅎ 음!! 뚜껑! 음~! 음! 맛있어 음!!! 됐어? 네 어떻게 덮밥까 싶지? 여기 올림 AUX 고춧가루 밥 먹기 맛있어 아 저 잘생겼잖아요 무슨 바둑을 3시간이나 챙겨 13시간? 고생했어 치료 콜록? 충전 많이 했어? 응 저는 항목 유적지를 어? 들어봤는데? 항목 유적지에서 손 케이크 안 땡긴다 이제 와서 어제 먹어서? 응 그래서 그래서 아 항목 나무 조각 같아 어? 여기서 주행하는 식빵이 오빠 이건 이게 필요가 없어 넓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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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먼저 마실 것인가 먹어봐 맛있어? 맛있어?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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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1시간이면 이제 올라갔다가 내일 오는 거 왔고? 이거 찍으러 가자 응 모르겠어 뭐 할지 정해야 되는데 뭐 먹을지 뭐 먹을지 뭐할지 아침에 가볼게 아침에 가볼게 아 나 초코비다 손 좀 아 멋있다 아침에 가볼게 아침에 가볼게 아 아 아 이거 봐봐 오빠 너무 귀엽지? 아 아 아 아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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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율 조용해서 음 음 너무 맛있다 아 왈카책 비정상했어? 괜찮아요 슬픔 맛있다. 맛있어. 뭐야? 맛있어. 어제는 손바닥이 얼굴보다 컸는데. 그게 왜? 서울에서 향기를 느끼고 싶구나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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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그래 이수야. 그때 정말 휴양을. 이런 것도 하는 거 보면. 연기도 다시 조금 더 다듬어. 바이바이. 얼굴 진짜 예쁜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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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질길 바랍니다 아이고 또 한입에 계란을 넣어줘야 합니다 한입은 다진 마늘을 넣어줘요 제가 이걸로 간장마늘을 사용해요 그리고 고기 좋아하시면 넣어주세요 이렇게 잡으면 밥을 부서주기 때문에 또 사 드셔야되요 맛있게 드세요 어떻게 4년 만에 오실 생각을 해요 그땐 그냥 지나가다 오신거에요?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아가 오실 생각이 많아요 아니 아니 괜찮다 진짜 맛있다 창원 어디 있었으세요? 공목동이라고 모르시죠? 공목동 안타 어떻게 오세요? 오래부터 정말 상관없는데 오래부터 상관없는데 창원을 잘 사가서 안타까? 거의 창원에 무신지 삼촌네요 신혼 때는 아가 안타까? 사이에 비해는 못 오실 수가 있어요 너무 예약이 안 돼서 너무 예약이 안 돼서 안타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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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음식은 다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어디갔지? 탱크 하트 하트 먹으라고? 네. 이런 사진 어떻게 되나... 왜? 그거 여러분들! 뱃은 그렇게 observerous? 안 와? 하얀 다주시고 사람이 담고 있는 components 잘 모르겠다. 고민. 버터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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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1, 2, 3. 가져갈래? 어디 가져가? 맛있다. 맛있다. 왜 크림이 유명한 거지? 맛있다. 먹어본 걸로 만족. 랜디스 느려있을 것 같아. 아, 느끼해. 아, 느끼해. 아, 못 먹겠다. 한번 보자. 이건 뭐지? 팜파네 아니야? 팜파네. 팜파네? 치즈 먹어볼까? 먹어볼게. 아,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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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Contact. 사게 더 시킬까? 오늘 우리 햅도 largeietot. 색상, 먹방. 이거 맛은 좀 더 맛있네. 감사합니다. 셰프 셰프 보다 맛있는데. 이거 숭소스 하는데. 나는 숭소스. 맛있는데? 배부르다. 빵이 맛있다. 또 나 남겨둔 거야? 그렇게? ㅋㅋ 자 이거 두개 해. 그럼.. 빵이 맛있다. 아.. 오빠 나 보지? 공항에서도 시간이 많이 남잖아. 1시간 남았지? 나도 이거 밑에 써주라. 글씨. 나는 진짜 싫어해. 입에는 너무 내 주로 쓰는 거 아니? 어휴 뭐 쓰는 거야? 먹어볼까? 이 노란 것만 추면 진짜 예쁘겠다. 그치? 맛있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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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그대로의 맛. 이 노란 것만 추면 진짜 예쁘겠다. 그치? 응. 이따 그 향기 탑니다. 응. 이건 뭐였어니? 너는 너무 웃으니까. 라는거였어니? 응. 너는 안에서 바깥에 있었어요. 당신이 조용하게 된 거였어요.